7급 높은 겁니다 중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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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랍니다 빠이랍니다 1루 돌아와서 3루 돌아와서 험까지 왔다 험까지 자 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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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인입니다 험인 스커리셋 3대3 아 지금 3벌 쿨 스트라이크 때문에 스타트는 했어요 금보로서서 다이빙기 치렀지만 포우가 안되면서 박골로서서 험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동결이 됐습니다 스커리셋 3대3 야 이렇게 되면 경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 투아웃 이후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나갔는데 이게 안타가 됐어요 지금 높죠 그렇죠